휴제 편의점에서 나왔는데요. 잠깐잘요. 장윤선이예요. 아까 지나가실 때 나찍다 이랬었는데. 생각해.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팬을 만나다녀요. 너무 젊으시다. 화면보다. 아니에요. 흰머리 보세요.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중국에. 중국에 여행가시는. 산에 간다고. 산에. 아 그렇구나. 가시기 전에 투표하시고 가시려고. 여기 보니까 인증샷 찍으시네요. 네. 맞아요. 손가락 보셨죠. 몇 인증.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파. 어제 성관위에서 대파를 정치 표현물로 간주해서 대파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그렇게 했더라고요. 네. 말도 안 되는.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. 몇 시 비행기세요? 우리 빌. 11시 45분. 11시 45분. 네. 그럼 이제 일찌감치 오셨네요. 네. 일찌. 그렇구나.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행사하셨는지 저희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확실하게 총식시키고 변화를 시켜야죠. 아니 근데 말씨가. 네. 정상돼요. 영남 출신이신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네. 대구가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. 네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 뭐 포기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끝으로 아직 투표하기 귀찮다. 망설인다. 이런 분들을 향해서. 네. 한 말씀. 3년은 너무 길다. 꼭 나와서 투표하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니 그 같이 친구분들이신가 보다. 아 네네. 네. 아 그렇구나. 네.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 잘 다녀오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저희가 투표가.